이거 멤버십이요? 멤버십을 켰나? 몰랐네 음... 어쩐지 다 팔아프라 응? 울리로 울리로 할 생각 없었는데 왜냐면 플로버들이 영상 이걸 못 한다면서요? 플로버들이 하는 게 좋아하던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일반으로 많이 키고 있죠 이것도 그냥 해요 오케이 연락이 올 것 같긴 한데 회사에 그냥 해요 뭐 어때 나는 울리로 킬 생각이 오늘은 없었거든 오늘은 울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헬로 지금 최대한 화장을 수정을 받는데 너무 부었어요 애교살이 부은 거 보이세요? 지금 쌍꺼풀도 아무튼 대박이에요 대박 많이 울었어요 엉엉... 엉엉 운 게 아니라 그냥 엉엉 울지 않았어 엉엉 울지 않았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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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눈물이 나 이거였어 톡톡톡 그냥 톡톡톡톡톡 울었어요 한 몇 십분을 계에서 와... 음 지금까지 봤던 뮤지컬 중에 원탑이 뭐냐고? 해적이요 기분 좋을 때마다 갑자기 플로보가 생각나서 키는 거 같아 광극 불 때마다 플로보가 생각나서 켜 이상해 오늘 본 공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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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였다 약간 플로버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지금 이 기분 좋은 감정을 같이 나누고 싶나봐요 너무 행복하거든 플로버는 저를 덕질을 하잖아요 저는 연극이랑 뮤지컬을 약간 조금 부끄러워 아 잠시만 너무 너무 부었는데? 아 씨 플로버 혹시 플로어들끼리 얘기 좀 나누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녁을 좀 챙겨올게요 인사 좀 나누고 있어요 알겠죠? 인사 좀 나누고 있어 여러분 이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여러분들끼리 인사 좀 하고 계세요 왜 DM을 안 하면 모르겠지? 제가 오늘 DM에서 얘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맛있어 내 입술 색이랑 볼터치 색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특히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약간 더워요 지금 오늘 근데 조금 더웠죠? 낮에는 더웠는데 참 신기하게 감기가 안 걸려 아니다 최근에 걸렸나? 걸렸던 걸렸던 거 같아요 걸렸네 진짜 잘 안 걸려요 몇 초 만에 번복을 하냐고요? 기억력이 안 좋고 나를 잘 몰라요 매일매일 이상해요 내가 달라질 거야 알겠죠? 지연이는 이걸 좋아하는데 해서 이걸 좋아하는 줄 알고 있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지연이가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 내 속에 너무 많은 백지연이 살고 있어 기분파에요 이것도 또 바뀐다? 오늘은 기분파라고 하잖아? 내일은 아니요 저 기분파 아닌데요 앵 또 딜리셔스 아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플로버드는 이제 티켓팅을 하잖아요 나는 티켓팅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현장에서 예매를 주로 하는 편이다 아! 짜잔 지갑 이것은 그냥 안경 알없는 안경 그리고 안경 끝이에요 아 세상에 기억.. 기억해버렸어 나 잠 못자 아 스트레스 받아 빠른 얘기하자 웃어? 웃겨? 웃어? 저는 기다리고 있는 영화 하나 있거든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뭐였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2 사랑니가 아직 안 났어요 지선언니가 사랑니 나고 우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사랑니에 대한 겁이 엄청 많아요 다른 멤버들이 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선언니가 우는 걸 보고 사랑니는 무서운 존재구나 지선언니가 울 정도면 난 어떡하지 저 사랑니를 구웠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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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고맙고 부족하러 그냥 고맙고 흑